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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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추노? 추노? 뭘 추노 오늘? 추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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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들어갈 때 보통은 되게 위축됐어 옷이 너무 작아 여기가 너무 작아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위축되어 여미가 들어갔어 자세가 너무 위축돼가지고 그랬더니 얘네는 위 밑에 입고 다 입었네 진짜 약물까지 뭐 생각해보니까 발 찍지도 않는데 후방이 이 정도 사운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사운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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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악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정? 정동건 들어갔어 계속 잘 먹어요 어느 집 아주 정동건이야 아 저희 덩어리 지켰는데요? 덩어라 니네 집 근처야 아 그래요? 오늘 일 없어? 없어요 너 공기청정기는 언제 샀어? 학교 갔을 때 없었는데 이거? 네 오늘 다 샀으면 좋겠어요 너가 산 거야? 예 보자 보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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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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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27번 손님 자 124번 손님 먼저 갈게요 형 어떻게 걸어 안 돼? 어떻게 걸어 안 돼? 어떻게 걸어 안 돼? 근데 평소에 걷는 대로 걸어 볼게요 가져봐 10입니다 그래 왜 이렇게 에이 대고를 해 이 시간을 머리 좀 봐 제 시각에 빨리 가고 오면 잘하면 천천히 머리가 더 안 될 거 같은데 대고를 해 그럼 그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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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 빠가 근데 콘서트 같은 경우는 나 준비하고 가서 거기서 스티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로 얘 진단을 내려준 거야 내가 어떻게 보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어 이 차분하다 선비 같다 선비 같아 이렇게 느리게 걸어도 되나? 싶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네 저희 전화할게요 이쪽에 안 계시는 분이